가 볼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90의 단계에 가면 지금 그림 이렇게 그려졌죠 내가 사는 우주 우주는 내 마음입니다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고 이거를 참나가 이 우주 이 우주 내 마음이 사실 지금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우주요 내 마음 안에 육바람일 이상의 진리가 없더라 이게 최고 진리고 이게 모든 잣짐의 기준이더라 잣짐은 결국 선악의 기준이더라 알아버렸잖아요 이거 알아버린 양보는 이제 자유죠 우주에서 뭐 인생이 어떤 역경으로건 순경을 겪건 뭔 짓을 하건 육바람일만 난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아공 벗공 아공 애고의 초월입니다 아공 내 애고도 실체가 아니더라 벗공 만물도 실체가 아니더라 아공 벗공 넘어서서 구공 오면 참나만이 진정한 실체요 참나 안에 진리는 뭐라고요 참나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육바람일의 모습으로 생겼더라 그럼 자나 깨나 육바람일만 챙기면 됩니다 아공에도 벗공에도 집착하잖아요 육바람일에만 올인합니다 이분은 이게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공도인들은 열반에 들어야 된다는 아공의 논리에만 충실합니다 벗공도인들은 일체가 참나작용이라는 데만 충실합니다 육바람일 부공도인은요 육바람일 구현 외에는 삶의 어떤 의미 진정한 의미는 육바람일의 구현 외에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남하고 싸울 때도 그 안에서 육바람일만 드러낸 뿐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육바람일만 드러내요 기쁠 때도 육바람일을 놓치지 않아요 육바람일만 내가 쥐고 있으면 육바람일의 길에만 들어서 있으면 이게 보살도고 나는 새새생생 진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게 우주가 인간을 낳은 의미다 라는 것도 압니다 왜 우주의 최고의 진리를 알았으니까 통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말에는 자 보세요 2번이 뭐죠 2번 육바람일은 내 우주 내 우주 최고의 진리 라는 거 아는 거랑 똑같고 내 마음의 최고 진리 라는 걸 아는 거고 나아가서 온 우주 최고 진리 라는 걸 아는 거에요 자 이 말이 갑자기 나오면 이상하다고요 육바람일이 내 마음 최고의 진리인 거 같아요 어 그래 그래서 내 우주 최고의 진리인 거 같아요 그래 하다가 온 우주 최고 진리 같아요 설마 그걸 어떻게 알아 너가 벗공에서 내 우주 온 우주가 뭔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구공이 가능한 거에요 온 우주는 뭐에요 생각감정 오감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일반인은 여러분 이 우주가 다 해서 생각감정 오감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참나의 작용입니다 이거 일반인 붙잡고 얘기하면 수긍 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벗공 도인만이 그 말에 수긍을 해요 다 내 마음 속이니까 주인공한테 맡기면 이 일체 문제가 풀린다는 것까지 나와요 벗공 도인은 풀어가다 보면 알게 돼요 주인공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지 알게 돼요 그걸 알아야 구공 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 육바람일 외에 진리가 없다가 딱 나와요 여기까지 가시고 나면 육바람일 안주가 일어나요 그 전에는 참나 안주가 벗공은 참나 안주가 생명이었는데 이제는 육바람일 안주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에서 말하는 보리심 안주가 됩니다 그냥 참나라고 안해요 보리심 아니면 진리를 다 갖췄다고 해서 법신 안주 그래서 일지부터 대승기신론에서도 법신보살이라고 불러줍니다 일주는 법신보살이라고 안 불러요 법을 온전히 못 갖췄다고 여러분이 안에 있는 참나를 온전히 찾아야 우주의 비밀이 풀립니다 여러분이 참나예요 여러분이 신성이에요 여러분이 하느님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느님으로서 당당히 복권을 해야 하나님 사정을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내 얘기로 아는 거예요 내 사정으로 아는 거예요 남의 사정 자꾸 들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기독교적으로도 영이시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독생자가 예수님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자기 안에서 온전히 구현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독생자라는 것은 아버지를 대신할 정도로 온전히 구현했다 이 소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면 십지보살이시더라 부처님이시더라 이 소리랑 같은 소리입니다 부처님만이 불교적으로 말하면 유일한 불성의 독생자예요 왜? 유일한 아들 말렙이죠 말렙 게임으로 치면 갈 때까지 가서 불성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왜? 불성은 인격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참나지 참나를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 인격으로서 제일 꼭대기에 계신 그분 하면 화음경에서는 십지보살 일반적으로는 부처님 기독교적으로 가면 그리스도 그 역할들이 사실은 그 인도 가면 또 시바신 다 그분들이 그 역할을 그 문화권마다 그 역할을 맡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죠 그분들은 인간이자 하느님이에요 사실은 왜? 우리가 하느님을 볼 수 없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느님이 그분들이니까 눈으로 불성은 안 보이는데 육바람일은 눈으로 안 보이는데 부처님을 보면 걸어당기는 육바람일이라고 하겠죠 그분들은 저 사람은 걸어당기는 육바람일이야 이 소리가 나와야죠 막 건드리면 육바람일이 막 총출동을 해줍니다 그렇죠? 일지보살은 아직 그 십단 구단은 아니지만 일단 유단자다 하는 건 이제 맛은 다 나왔다 맛을 알았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자리입니다 자, 법공에서 구공 가는 거 한번 보실래요? 자, 법공만 해도 정의 쌍운 도인입니다 정의 쌍운의 도인이라 참나의 현전이 늘 흐르고 늘 인식되고 법공의 지혜가 늘 일체는 참나의 작용으로 보는 안목이 늘 함께하는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어쩌다 법공에서 구공까지 가게 될까요? 여기는 간략하게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경전적 근거를 좀 뽑아봤어요 밑에 각주 보시죠 자, 참나의 진리를 각주 2번입니다 참나의 진리를 체험적으로 인가하고 본래 텅 빈 생각감정 오감의 참나 작용을 닦음 없는 닦음으로 닦아서 육바람일의 6가지 측면으로 원만한 균형 감각을 회복하여 말이 겁나 길죠?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원만한 균형 감각을 회복하여 육바람일이 내 마음의 최고 진리이자 선악의 기준임을 자명하게 인가한다 자, 구공 때 뭘 인가하냐면 참나의 진리를 체험적으로 인가해야 돼요 체험적으로 인가하고 먼저 그럼 이 소리가 뭐냐면 참나의 진리가 먼저 뭐예요? 법공이에요 법공 구공 단계에서 참나의 진리 중에 법공을 먼저 인가했죠 일체가 참나 작용인 줄 알았죠 참나의 진리를 그리고 근데 또 더 나아가서 뭐죠? 또 진리 하나가? 알아야 될 진리가 구공이죠 그러면 구공에 대해서도요 체험적 인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주보살만 되면 일주보살이 되면 정해 쌍수가 정해가 쌍으로 운행되는데 참나의 현전 안에서 법공이 늘 깔려 있다 보면요 보세요 법공의 눈으로 세계를 보면 육바람일이 자명한지를 일반인보다 더 빨리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육바람일에 대해서 구공에 대해서 체험적인 부분이 있어요 지금 왜? 참나는 본래? 보세요 보시바람일 이런 게 나올 게 지금 대승기 신원에 나온 거 미리 말씀드리면 법공 도인은 참나가 본래 탐욕이 없다는 걸 압니다 탐욕이 없다는 그러면 밖으로 뭐가 나와요? 보시바람일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참나는 오염되지 않는다는 게 나와요 오염 안 된다 그러면 밖으로 계율을 지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요 이게 원만하진 않는데 이해는 된다고요 법공 도인은 이해는 해요 왜? 참나를 아니까 참나를 정확히 아니까 참나 자리에서 이건 체험적으로 여기까지 법공은 자명하게 인가되고 구공에 대해서도 체험적인 인가 자기 참나에 대한 체험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부분적 자명함은 갖고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참나가 성낼까요? 성내미 없으니까 밖으로 인욕이 나와야 되고 참나는 나태할까요? 나태하지 않겠죠 여러분 이건 뭐 상상으로도 아실 순 있죠 근데 이거에 체험적으로 알아요 참나랑 함께 사니까 정해상수 도인은 여고까지 납니다 참나는 산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나는 선정 상태고 참나는 무지하지 않아요 산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반야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명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복공도인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만 알고 나는 참나에 대해 다 알았다고 더 안 닦아버리면 육바라밀이 안 나와요 왜냐 왜냐 아니 여기다가는 엄청나게 공들이지 않았나요? 선정 닦으려고 막 목숨 걸고 참선해가지고 겨우 알아낸 거예요 내 참나의 내 참나의 본래 고요함을 그 참나 상태에서 열심히 이 빠사나로 분석해가지고 겨우 알아납니다 참나의 진리를 근데 왜 나머지들은 그냥 알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목숨 걸고 남의 이익을 내 이익처럼 생각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목숨 걸고 유혹을 참나의 힘으로 유혹을 이겨내는 죄 안 짓는 삶을 살아야 되고 목숨 걸고 진실을 수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아무리 내 애고가 이걸 원해도 진실이면 수용해야 됩니다 그게 애고한테는 치욕이에요 치욕을 참아내는 엄청난 수련을 해야 됩니다 참나의 힘으로 이제 참나 아니까 참나의 힘으로 나태를 떨치고 늘 정진해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삶들이 녹아서 녹아서 쌓여서 녹을 때 여러분 마음 참나 안에 있던 여섯 가지 덕목이 온전히 드러나요 그때 일지보살 근데 보통은 참나랑 보세요 선전과 반야만 딱 얻어놓고 그냥 이거 이치로만 알아요 내 안에 육바람이 있지 그러고 더 안 닦아 버린다는 그러면 벚꽁 도인에서 끝나요 그쵸 삶에선 안 나오니까 삶에선 뭐만 나와요 늘 참나의 현존을 느끼면서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는 선전과 반야는 나오겠죠 나머지 덕목들이 안 나오고 나와도 부분적으로 나오고 통합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일지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자잘하라고 드릴 말씀이 아니라 이 정도 인가가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희망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일지보살만 되면 제가 영성계 석사라고 합니다 석사는요 박사 논문 쓸 자격이 있죠 영성계 박사는요 일지보살이 박사입니다 자 이제 논문 신나게 쓰실 자격 석사과정 딱 들어오시려면 이런 거죠 석사과정 육바람회를 연구하시겠다고요 일단 참나의 현존하고 현존 늘 흐르고 참나 일체가 참나의 작용으로 늘 보이시죠 이거 통과해야 돼요 이거 통과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공에 대한 부분 부분의 자명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나에 대한 참나의 진리를 육바람일의 진리를 체험적으로 인가하고 있고 본래 본래 텅 빈 생각감정 오감을 이미 텅 비었다는 것도 알고 있죠 닦음 없는 닦음으로 육바람일을 실천해도 자 일주보살 벚꽁도이는 뭘 알아요 내가 육바람일을 에고의 마음으로 육바람일을 아무리 닦아도 본래 다 허공꽃이다 본래 다 참나의 나툼 지인공의 나툼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다니까요 육바람일을 연구해서 박사 논문을 쓰려면 벚꽁도이는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우주가 생각감정 오감일 뿐이요 생각감정 오감이 참나의 작용이요 생각감정 오감을 갈고 닦아서 생각감정 오감을 방치해서 탐진치가 되나 여놈을 갈고 닦아서 육바람일을 만드나 다 참나의 작용일 뿐이라는 걸 아니까 닦대 닦음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보시를 하되 에고가 잘나서 보시한 게 아니라 보시바람일을 닦는다는 게 이거입니다 보시를 하되 이것 또한 본래 참나의 작용일 뿐 하고 보시를 하기 때문에 에고가 나서서 뭐라고 잘난채를 안 한다고요 보세요 기독교적으로 성령이 시켜서 한 일이에요 성령이 은청을 줘서 능력을 주고 시켜서 한 일이에요 하고 나서 막 에고가 잘난채 하겠어요 아니면 이것 또한 하나님 덕입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저기 스포츠 선수들 꼭 골 놓고 막 기도하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겠습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회양이잖아요 회양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부처님이 하셨지 그게 이겁니다 닦대 닦음이 없다는 게 내가 내 애고가 중생을 보고 불쌍해서 베풀긴 했지만 뭐예요 근원적으로 참나가 나를 그렇게 인도해서 했을 뿐이니까 이 모든 건 참나 즉 부처님 덕입니다 하고 돌려버린다고요 공덕을 이게 회양입니다 공덕을 회양해 버리면 공덕이 무량 공덕이 돼 따따불도 아니고 제가 남한테 10만 원 주고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내가 또 그때 불쌍하다고 해서 10만 원 줬지 뭐야 하면서 나란 막 이러면서 자기 혼자 막 이러고 나란 놈은 참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막 잘난 채를 한다 그럼 공덕이 딱 그만큼 10만 원 준 공덕 좀 자랑한 것 좀 마이너스 치고 봤겠죠 근데 했는데 이거는 내가 닦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야 부처님이 한 거야 부처님의 육바람일 공덕으로 내가 부처님을 거들어서 했을 뿐이야 부처님 공덕이야 해버리면 따따불이 아니라 무량 공덕이 돼 왜? 이건 부처님이 한 일이 돼 버리니까 무량 공덕 부처님이 한 전지전능의 일은 이건 시공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공 초월한 데서 펼쳐진 일은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에 작용했더라도 무량 공덕이라고 그래요 유량 공덕은 애고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잘했건 못했건 무량 공덕은 참나가 한 일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량 공덕 쌓는 법이 남이 보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애고가 볼 땐 작은 일인데 가족 간에 좀 말싸움 한 거 거기서도 육바람일 써서 문제를 풀어버리면요 부처님이 풀어버린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하면 성령이 풀어버린 거기 때문에 성령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공덕을 한계 지을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냥 무량 공덕이에요 그건 무량 공덕 짓는 법은요 여러분이 하되 해야 돼요 애고가 병이 있으면 약을 써야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덕을 펼치되 내가 한 게 아니라 불성애했다 하고 돌려버려야 돼요 몰라 해버리시면 돼요 학당식으로 열심히 육바람일 하되 몰라 해버리고 내려놓으면 고스란히 내 안에 있는 참나가 더 드러날 뿐인 거죠 참나의 육바람일이 더 드러날 뿐인 이런 식 수행을 끝없이 하셔야 됩니다 본격적인 수행은 법공도인 이후에 시작돼요 그 전에 하는 것은 도노 이전이라 애고의 때가 너무 묻어서 양심부석 잘하니 못하니 해도 그건 애들 노름이고 법공도인 된 이후에 양심 성찰은 힘이 다릅니다 진짜로 육바람일이 펼쳐져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참나가 드러납니다 조금씩 육바람일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닷금없는 닷금으로 육바람일의 6가지 측면이 원만하게 내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육바람일이 내 마음의 최고 진리이자 선악의 기준임을 자명하게 인가하고 참나가 보내는 자명찜찜의 신호 즉 양심의 신호를 6가지 측면에서 치우치지 않고 통으로 원만하게 파악하고 발현할 수 있는 경지가 일지보살입니다 우리는 일지보살에 이를 때 비로소 육바람일의 보리심이 통으로 원만하게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발심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지보사를 아시겠죠? 다른 데서는 초발심보살을 일지보살 법공도인의 경지로 봐버려요 그래서 오판이 자꾸 납니다 심지어 수신교를 쓰신 보조스님도 초발심보사를 일지보살로 봤어요 선불교에서는 다 일지보사를 초발심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공에 대해 설명을 잘 안 한다고요 수신결도 구공 설명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보강한 거예요 수신결은 일주 찬양 법공도인 찬양입니다 단 수신결이 좋은 건 법공도인도 육바람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길은 열어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보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끊어버리는 거는요 법공이면 끝이 다 해버리면 제가 보탤 수가 없죠 단 그래도 보조스님은 이게 일주보살이라는 건 알아요 일주를 초발심인 것처럼 높이 쳐주긴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일지의 경지를 보탤 수 있어서 수신결을 선택한 거예요 이 책이 제일 일주까지 설명도 잘해주고 일지 이후 십지, 불지까지 가는 길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른 선불교책들은 견성이면 성불이다 법공이면 부처다 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서 수신결을 붙잡고 지금 이렇게 하소연 해보는 겁니다 육바람일 내용을 제가 더 보태가지고 수신결 책에 나오는 육바람일의 내용은 다 제가 보탠 겁니다 수신결 자체는 일주보살이 집중해요 육바람일이라고 안 하고 법공도인은 이렇게 정의 쌍원을 얻으면 이걸 육바람일이라고 안 하고 이걸 통쳐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게 사실은 육바람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보태기가 좋다는 거예요 무수지수, 닦음 없는 닦음이다 이게 육바람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닦을 게 없는데 난 닦고 있어요 닦을 게 없어요 참나가 원래 갖고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내가 닦을 게 아니에요 근데 에고는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 참나의 그 능력이 드러나니까 오묘하죠 내가 안 해주면 하느님이 아무리 전지전능 자비의 존재라도 내가 거들어주지 않으면 전지전능 자비가 이 세상에 안 나와요 내가 마음을 그렇게 내줘야 하나님의 전지전능 자비가 나오잖아요 세상에 그럼 내가 예언자들이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뭔 일을 한 거는 닦은 거죠 한 애고 애고들이 생을 걸고 닦은 겁니다 하지만 본래 닦은 게 없죠 성령이 드러난 것 뿐이니까 오묘하죠 그러니까 이 느낌을 가지고 애고는 거들 뿐 육바라미를 닦는 건 애고지만 육바라미를 완성시키는 거는 불성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왜? 본래 온전한 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내 노력을 통해서 노력하는 건 우리 애고입니다 애고는 노력해야 돼요 맨날 닦긴 닦아야 돼요 단 사실은 닦을 게 없어요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수신결은 이렇게 표현해요 육바라미라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먼저 되승기신 분 보실래요? 지금 구공되는 법 잘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세요 참나의 현존 알아야 됩니다 아공, 법공 모든 게 참나의 작용인 거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구공 이거 참나의 뜻까지 알아야 됩니다 참나의 진리까지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한 잣짐 신호 잣짐의 신호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끝나요 공부는 이 세 가지 알아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알아내면 끝나요 여러분 보세요 대승기신 논은 뭐라고 하는지 앉아서 명상, 선정에 들 때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때에 뭘 연구해야 되냐 응당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걸 연구해야 된다 자, 뭡니까 이게? 선악이요 선악 자, 보세요 응당 멈출 때는 뭘 알까요? 참나의 현존을 알겠죠 자, 대승기신 논 설명입니다 명상에 들 때는 참나의 현존을 자각하고 명상에서 나왔을 때는 뭘 하라고요? 이게 선악 아닙니까? 자명 찜찜 신호가 일체 일에 선악을 계속 판단하면서 살아라 대승기신 논이 얘기를 진짜 잘해줘요 공부하는 법이 수신결하고 대승기신 논 보시면 공부법 다 나옵니다 웬만한 게 자, 앉아서 선정이 들어서 참나의 현존을 체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선악을 연구해라 자, 그런데 지금 뭐가 없죠? 여러분 아공, 법공, 구공의 단계로 오시려면 법공이 없지 않나요? 지금 선악 판단은 구공 쪽이잖아요 법공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응당 선과 악을 응당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남김없이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선정과 입바사나 지와 관을 함께 닦아라 그러니까 참나의 현존을 알고 참나의 뜻을 잘 분별하라 어, 그러면 법공이 안 나오네 라는 의문이 있으셔야 돼요 그때 딱 보시면 이른바 일체현상의 본성은 생겨나지 않음을 알아 차리더라도 뭔 소리예요? 법공입니다 이게 일체 생각감정, 오감이 다 참나의 작용이라서 따로 생겨난 적이 없다 에고의 세계마저 생겨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본래 참나의 작용이니까 참나 있으면 에고 있는 거예요 참나는 영원하면 에고도요 무상한 중에 영원해요 그냥 영원히 함께 굴러가는 겁니다 대승에서는 생멸상을 가지고 있지만 에고는 참나는 생멸상이 없고 하지만 함께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그걸 알아차리더라도 즉 법공을 알더라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공으로 나아가야 된다 법공을 알더라도 반드시 인연의 화합과 선악의 과보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줄 알아야 된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카르마는 선 아니면 악입니다 중간에 어중간한 것도 들어가 보면 악 아니면 선이에요 이해 되세요? 어중간한 것도 악이 아닌 한에서는 선 쪽으로 들어간 놈 남한테 누구한테 죄를 져냐 하면 악인 거고 죄는 안 져던데 뭐 딱히 착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선변에 들어가겠죠 죄는 아니면 배고파서 밥 먹었어요 선입니까? 배고파서 밥 먹은 거 선이라고 하기도 이상한데 악은 아니잖아요 남의 거 뺏어 먹은 건 아니니까 혹시 누군가 가족이 먹으려는 걸 몰래 먹었다 배고파서 그럼 누군가 눈물 나게 했으니까 악이죠 근데 그냥 내가 배고파서 내가 먹었어요 선 이게 또 선이에요 따지면 굳이 따지면 그냥 선악을 따지게 애매한 영역이지만 악이 아닌 한에는 선으로 들어갑니다 선 아니면 악이에요 이거 따지는 건 구공이에요 자 벌써 다 나왔죠 대승기신언 하나도 여러분 읽어내실 수 있다니까 이제 진짜 이거는 일주보살 되는 공부에요 일주보살 전에 이렇게 공부하라고 대승기신언에 써놨어요 그러면 이거 일주면 이거 잘하겠죠 일주만 되면 보세요 참나의 현존 알고 법공의 관점에서 선악이 본래 텅 비어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선악이 엄정한 줄 아니까 이 공부 육바람이를 가지고 내면의 잣짐 신호를 따라 육바람이를 가지고 공부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라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 이렇게 닦아 가라 이 소리입니다 늘 참나의 현존 명상할 때는 참나의 현존 움직일 때는 일체를 법공으로 보되 선과 악을 계속 판단해 봐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라 이게 일주 되기 전부터 대승기신언은 당부해줍니다 그러면 일주 되면 더 잘해야겠죠 일주가 되면 이제 닦음 없는 닦음을 닦아야겠죠 더 원만하게 그러니까 저희 학당이 여러분 일주 아니라 오시기만 하면 선악 판단부터 노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양심무성 미리미리 하라고 여기도 지금 미리미리 하라고 써놓은 글을 제가 뽑아온 겁니다 법공도인의 지금 육바람의 공부는 아니고요 법공 전에 이미 미리미리 공부를 하라 그래서 그럼 이 논리대로라면 참나의 현존 튼튼하고 일체를 법공으로 보면서 선악이 본래의 공한줄 허공꽃인 줄 알더라도 선악이 중한 줄 알고 판단 잘하면 이건 일지보살 돼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래서 보세요 선악의 과보가 없어지지 않는 줄 알아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선악의 과보를 알더라도 그 본성은 얻을 수 없음을 알아라 즉 만법은 본래의 공한줄은 알아라 선악에도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선악도 원래 공한 거다 그냥 참나 안에 있는 육바람이를 드러낼 생각만 하지 선악 자체도 너무 집착하지 마라 자 그런데 이 다음 단계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일주보살을 말합니다 해행발심은 일주보살이 되면 정해가 쌍으로 돌아가죠 그럼 어떨까요? 앞에 말했던 공부가 이제 이뤄지겠죠 늘 참나의 현존 안에 살아가면서 벗공의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면서 선악이 본래의 공한 줄 알면서도 선악을 공부해 가는 단계에 이제 제대로 된 닷금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일주보살은 이제 첫 번째 아승직업이 가득 차려고 할 때 이 소리가 뭐냐면요 이걸 밑줄 긋고 바꾸시면 돼요 일지가 곧 되려고 할 때 이 소리입니다 처음 공부 발심에서 일아승직업이 될 때 일지보살에 도달합니다 대승이론에서는 어렵죠 일주보살은 언제 되느냐 만검 정도 공부하면 일주는 돼요 그런데 다시 무량검에서 만검 뺀 것만큼 더 공부해서 일 무량검이 가득 차려고 할 때는 일지보살이 되려고 할 때 그 전에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 소리가 일주보살이 일지 되려고 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딱 이 상황에 맞아요 법공도인이 구공도인 되려고 할 때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나옵니다 보세요 그때 진여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요 깊은 이해가 현전하여 닦는 바가 형상을 떠나 있다 또 이 말이 나오죠 닦음 없는 닦음을 한다 육바람이를 열심히 닦으면서도 뭐라고요? 형상을 떠나 있다는 게 참나를 드러낼 뿐 자기가 보태진 않는 뱀 사족을 달진 않는다 내 안에 있는 자명찜찜의 신호에 충실할 뿐 내가 선을 만들어낼 순 없어요 열심히 닦되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신호에 충실할 뿐 이라는 겁니다 그게 양심의 신호에 충실하다는 것을 대승기 신론에서는 진여법에 대한 이해가 깊다 그리고 닦음 없는 닦음이라는 거 그걸 드러내는 걸 애고가 도울 뿐 육바람이를 자기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양심이 딱 이 정도만 인욕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과하게 인욕하면 그것도 양심이 어긋난 거예요 찜찜해져요 그런데 인욕을 안 해도 찜찜해요 딱 그 정도 인욕을 해야 여러분 자명합니다 이 정도 보시하라고 그랬는데 쏠 때 확실히 쏴야지 하고 한 1억 쌌어요 집에 들어왔더니 가족들이 노려보고 있고 집 나가고 자기도 이불 뒤집어 쓰고 왜 그랬는지 미쳤었나 하고 후회하고 여기에 보시 하나 해놓고 집안이 망할 수 있습니다 원했던 결과가 안 나와요 왜 공식대로라면 자명한 시야를 보냈는데 왜 과보가 이상할까 알아보니까 이거예요 딱 하늘은 이 정도 베풀 때 자명 그랬는데 자기가 과하게 베풀어도 이것도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욕도 과해도 안 돼요 누가 배고픕니다 하니까 내 살을 베 줄까요? 막 이러면 그런 보시는 사양이죠 누구도 근데 막 자르고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 어떠겠어요 괜히 배고프다고 했다가 옆사람이 괜히 보살이 와서 지살을 자르고 있어요 여러분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아니 잘랐는데 다 초난감해지죠 이 상황이 급 뭐죠? 갑분싸 뭐야 이거 보살한테 잘못 걸렸다 보살은 피해 다녀야겠다 괜히 보살한테 한 마디 했다가는 막 배고파 했더니 뭘 만들겠다고 돈이 없어 했더니 집문서 들고 나오고 부담스러워 죽겠는 사람 과해서 그래요 과해서 자기 양심이 시키는 만큼만 해야 됩니다 이게 공부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양심 제일 잘 닦았다는 선비 중에 하나인 맹자가 이 말을 합니다 절대 조장하지 마라 찜찜한 것만 해결해야지 더 잘 하려고는 절대 하지 마라 이게 맹자에 써 있습니다 억지로 양심을 돕는 행위를 조장한다고 해서 비판했습니다 조장하지 마라 양심에 싹 죽어버린다 오버하지 마세요 제발 군대 가면 딱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미흡해도 안 되고 오버해도 안 돼요 딱 그만큼만 해야 됩니다 조금만 모자라면 미흡하다고 욕먹고 조금 더 하면 오버한다고 욕먹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의적 판단하지 마라 그래요 이게 보살도입니다 자의적 판단하지 마세요 양심에 대해서 미흡이면 미흡이고 오버하면 오버하면 딱 그 적절 과유불급이라 오바나 미흡이나 똑같아요 딱 그 알맞은 상태를 계속 찾아가시는 연습이기 때문에 오버하시면 안 돼요 양심의 자명찜찜 신호를 잘 들으시면서 가면 이런 공부가 가능해집니다 일주보살의 경제에요 진리의 본성이 탐욕이 없음이 본체라는 걸 알아서 본성에 순응하여 보시바라미를 닦으며 내가 억지로 보시바라미를 하면 안 돼요 일주보살은 어떻게 공부한다고요 참나를 늘 아니까 참나를 늘 들여다보니까 뭐가 알아져요 이 참나 자리는 탐욕이 없는데 하는 걸 알아서 참나의 뜻을 구현하고 구현해주고 싶어서 즉 참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고 싶어서 닦아요 뭘 닦아요 보시바라미를 그런데 닦음이 형상을 떠나 있다는 건 뭐죠 내가 보시바라미를 애고의 세계에서 닦지만 사실은 참나의 탐욕 없음의 본성이 드러난 것일 뿐이지 내가 뭘 만든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최고의 보시바라미도 베풀되 애고가 집착하지 않고 베푸는 거 이게 무주상보시죠 그게 육바라미를 닦는 법이에요 무상보시가 금강경이 육바라미를 닦는 법을 써 놓은 거예요 보시만 예로 들어서 그렇지 무상보시 무상보시를 다른 말로 보시 바라밀 그럽니다 바라밀이란 건 궁극이나 완성이란 뜻이에요 궁극의 보시 무상보시가 궁극의 보시죠 무상 애고에 집착이 없는 인욕을 무상인욕이라고 하겠죠 그럼 무상인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겠어요 인욕 바라밀 여러분 끙 하고 참는 건 그냥 애고의 인욕이고 인욕 바라밀은요 참난은 본래 성내지 않는다는 걸 드러낸 것뿐요 그게 인욕 바라밀이에요 닦되 닦금이 없어요 참난은 원래 오염이 안 됩니다 다 같은 소리예요 진리의 본생에 오염이 없는 줄 알아가지고 원래 진리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 애고는요 욕망에 너무 취약해요 저를 보면 정말 막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함정 비슷한 데만 가도 제가 기웃거려요 혹시 뭐 있나 하고 빠져요 그렇죠 함정 아닌데도 빠져요 자기가 조금만 자기가 만들어서 굴 파고도 뛰어드는 게 중생입니다 저렇게도 사나하게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애고는 요동치는데 유혹에 그 유혹을 딱 직면했을 때 몰라 하고 참나의 현존을 자각한 다음에 벚꽁의 관점으로 지금 내 마음이 이 유혹의 탐진치의 마음마저도 내 참나의 작용일 뿐 하고 딱 보면 뭐가 보이느냐 참나는 이 상황에서도 흔들리고 있지 않다는 걸 봐요 그게 참나의 본체가 오염되지 않는다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애고가 거들어요 그럼 이 상황에 나도 의연히 한번 가볼까 하고 가봐요 그게 뭐예요 지게 바람이래요 이게 계율이야 하고 지키는 거는 지게지 지게 바람이라 아닙니다 바리세파들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지게요 율법 전문가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그 사람들한테 위선자들아 니네같이 율법 지켜서 천국 갈 거 같냐 이렇게 치고 나오셨죠 똑같아요 불교도 대승불교는 이렇게 엉터리 지게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신랄하게 율법주의자를 까는 게 유마경에 나옵니다 지게 제일 누구 전자를 그냥 유마거사가 박살내버리죠 청정한 건 청정하다 더럽다가 본래 공하다 하고 쳐버려요 율법 따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모든 게 다 참나 작용이다 어떤 게 계율이 맞는 거냐 하고 치면서 공격합니다 대승은 이런 식이에요 계율에도 집착하면 안 되니까요 무상 지게를 지켜야 돼요 그게 지게 바라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 가서 육바라밀을 여러분 무량검에서 망검 뺀 것만큼 계속 연구해야 일지보살이 들어가요 쉬운 길이 아니죠 이해 되세요? 그걸 제가 도와드리는 게 양심노트예요 자명찜찜 신호 읽어내는 노트 매일매일 여러분 시간 나는 한 해 계속 읽어보자고요 무량검에서 망검 뺀 세월만큼 여러분 다 끄셔야 되는데 그거 한 생에 줄이려면 찰나 찰나도 아깝죠 그때 그때 계속 육바라밀의 신호를 읽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법공도인이 되신 다음에 선전과 지혜가 흐르니까 그때 더 열심히 분석을 하시면 답이 더 빨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딱 나와야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무량검 어떻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여러분이 지금 무량검 다 차가는 단계인지 어떻게 아세요? 전생 기억 안 나잖아요 지금 내가 좀 상태가 이상하지만 무량검 다 차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발해보자 이번 생에 한번 힘내보자 아시겠죠? 일지는 저는 이번 생에 대시라고 권합니다 단, 무량검 얘기는 또 왜 꺼내는 거야? 기 죽였다 병 주고 약 주고 그게 아니고 불경에서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한 건 뭐 제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고 꼭 무량검은 아닐 거예요 다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건 아실 거고 많은 시간의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건 아실 거고 그런데 이미 많이 축적해 왔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번에 해봐야 알죠 제 안분지족 강의 들으셨죠 분수에 만족합니다 저는 분수라는 걸 해보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 분수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해요 골방에서 여러분 분수가 10억인지는 어떻게 하나요? 100억인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진실한 노력 양심에 어긋나지만 않게 최선을 다하시라 저는 그거거든요 그래야 자기 분수를 알지 논어에 나온 말이에요 제자들이 저는 못합니다 할 때 공자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선을 그었다 분수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선을 그었다 저는 제 분수는 이것밖에 안 돼요 이 소리 하지 마라 공자님 네가 선을 그은 거다 공자님 그거 논어 보면 재밌는 얘기 많아요 공부하러 오랜만에 온 제자한테 요즘 막 바빠서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시경에 멋진 게 있어요 시경의 시 중에 주로 연예시인데 남친이 길이 멀어서 못 간다고 이렇게 하는 게 거기에 여인이 부르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멀어졌지 길이 멀까 이런 그 얘기를 공자가 대중가요죠 시경은 대중가요 가사집이거든요 그걸 노래를 부릅니다 막 흥얼거렸을 수도 있어요 제자가 제가 요즘 공부를 좀 바빠서 못 했어요 마음이 없었지 길이 멀어서 그랬을까 논어에 그런 게 많아요 재밌습니다 시경은 대중가요 가사집이에요 주로 연예 가사입니다 근데 그 가사가 좀 인간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거기에 양심이 비치거나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시경입니다 재밌죠 대중가요 가사집은 경이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대중가요 가사집 하나 사보면 경이에요 나름 중생경이에요 중생들의 마음이 적랄하게 들어있습니다 뭐에 삐지는지 뭘 좋아하는지 대중가요 가사집을 보면 다 알아요 그중에 양심 공부에 도움되는 자료를 뽑은 걸 시경이라고 해요 왜? 여러분 양심 전문가가 되려면 욕심을 잘 알아야 돼요 중생심을 모르는데 어떻게 경영을 해요 그러니까 군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인간의 희노애락의 이야기들이 시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연예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거예요 가장 대중가요 다 사랑 타령만 하죠? 지겹다 하는데 또 들으시죠 또 실현당하면 그 노래 부르고 있고 그때 딱 내 마음이랑 공명하면서 자기가 그 처지 당해보면 알고 시경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감정이 인간의 중생의 애고에 대한 이해가 초철해지고 양심에 대해 더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공자님 논어에 시경 안 읽은 애랑 내가 대화를 하면 담벼락이랑 대화하는 것 같다 이 말을 해요 시경 안 읽은 사람은 인간의 중생의 애고의 다양한 마음을 모르고는 군자 못 된다는 게 논어의 주장이에요 흔히 아는 선비들에 대한 선입견으로 보시면 안 돼요 논어는 다 막 대중가요 전문가입니다 공자님이 그 가사집을 시경을 만든 사람이에요 엮어 가지고 그 안에 온갖 연애 얘기 막 다 있습니다 공자님 다 동감한 얘기들 모아 놓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중생들은 그걸 잘 경영하자 그래서 그런 중생의 마음을 뭐로 경영하냐 육바람일로 경영하자 그런 오랜 세월 육바람일로 여러분 중생심을 경영해 온 전문가가 신뢰가 가지 양심분석 조금 했다고 신뢰가 가세요? 저 사람 인격이? 안 가요 신뢰를 못 줍니다 결국 학당에서 막 대사 드린다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인격이 동네방네 다 얘기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감출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인격은 남들이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녀분한테 물어봐도 다 얘기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안 돼요 다 속일 수가 없어요 아니야 막 홍익학당에서 그분이 막 정사셔 학당도 참 저희까지 같이 가지 저희가 칭찬한다고 그분이 올라가지 않아요 왜? 그분은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거든요 오랜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가까운 지인들은 그 사람이 홍익학당에서 막 대사예요 아 내가 몰랐었구나 그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홍익학당도 참 인재가 없네요 사람 보는 눈이 없네요 이렇게 되고 끝난단 말이죠 서로 이게 속이 사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밌죠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아시면 돼요 학당에서 뭘 받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 안에서 이 우주적 진리를 알아내신다는 게 기적적인 사건이죠 아니 이번에 한 생에 우주 최고의 진리 알고 가면 최고 아닙니까? 이번 생 정말 뿌듯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마움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승기 신론 내용이 답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그 본성을 따라서 수능에서 닦으면 지게 바람일 진리의 본성에는 고뇌가 없고 성냄과 번뇌가 없는 줄 알아서 닦으면 인욕 바람일 나태하지 않음을 알고 참 나는 나태하지 않네 여러분 게을러 죽겠어요 지금 가까운 사람이 뭘 부탁했는데 죽겠고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명상이라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죽겠어요 이 상황이 싫어요 그때 에고가 막 힘을 내자 이런 거 도우면 안 돼요 아자아자 막 이러고 이럴 때 저희 가족들도 다 스마트폰 중독이라 저도 포함해서 가족이 부르면 어? 눈은 여기가 있고 다 그러고 있어요 여은아 예? 다 중독돼 가지고 준우도 뭐 이거는 아이패드로 게임하고 저보다 잘해요 제가 하면 바로 죽어요 부모보다 이거죠 지금 아빠가 좋아 게임이 좋아 게임 바로 그래요 채벌의 역구가 올라오죠 그때 또 뭘 제가 또 뭘 해야 되나요 참나는 화내지 않는다 참나의 현존을 알고 계시면 육바람일을 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벚꽁도인은 원래 육바람일 닦기 딱 좋은 상태를 벚꽁이라고 하는데 육바람일 떼고 가니까 육바람일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공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공 닦으면 벚꽁으로 가게 돼 있고요 벚꽁 닦으면 구공으로 가게 돼 있어요 원래 자연스럽게 선근이 있다면 가게 돼 있는데 스승을 못 만나거나 자기 공덕이 육바람일을 그동안 너무 안 해온 사람은 벚꽁에서 멈춰버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데 참나의 현존 알고 나니까 이제 안 해롭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니까 성령이 인도해 주니까 이때 참나가 보혜사로 느껴져요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가르쳐 주는 스승으로 느껴져요 그 전에 참나는 그냥 위안을 주는 평안을 주는 존재뿐입니다 여러분 아공 벚꽁 닦아 가지고 진리도 모르고 선정만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참나를 마취제 놔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진통제 놔주는 사람으로 의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오면요 인생의 스승으로 느껴집니다 참나가 주인공이 다 꿰뚫어보고 있구나 선악의 기준을 다 지시해 주는구나 내 살 길을 다 가르쳐 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무슨 일만 생기면 쪼르르 어디다 물어봐요 주인공한테 물어봐요 지금 나 막 열받아 죽겠을 때 참나를 돌아오고 참나는요 화를 안 내요 초연하게 참나는 늘 우연합니다 이걸 보고 나도 분노를 내려놓으면 인욕바람일 지금 게을러 죽겠는데 자기는 막 이 상황에 중독돼 가지고 스마트폰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때 참나를 돌아보면 에고 노름으로는 여기서 상황 탈피가 힘듭니다 참나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탁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참나는 여기에 빠져 있지 않거든요 늘 정진하고 있거든요 참나는 쉬지 않아요 현존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참나가 멈추지 않으면 이 육바람일의 본성들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육바람일을 구현하고 싶어서 다시 탁 게임을 놓고 나옵니다 게임 중독 해결법 뭐냐 마인드 컨트롤 하는 힘을 키워줘라 어떻게 키울 겁니까 말은 쉬운데 이 수밖에 없어요 참나의 현존을 늘 돌아보고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면서 육바람일에 참나의 뜻까지 읽어내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결해 나가고 마음이 산란한 것은 참나를 들여다보니까 산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정이 나오고 어떤 조금만 문제가 어려워도 막 정신이 혼미해서 자명한 판단을 못하는데 참나 자리로 돌아가면 참나는 항상 자명합니다 그 기운으로 다시 이 문제를 돌아보면 자명한 참나의 뜻에 맞는 자명찜찜 신호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에고의 자명찜찜이 막 같이 울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탐나는 물건 하나 보여주면 막 지름식이 바로 강림하죠 자명자명 가격 막 보면 식겁하면서도 자명자명 어떻게 되지 않을까? 막 계산하죠 내가 막 다른 물건 사서 막 쓰고 계속 교체하느니 비싼 거 한 번 사가지고 오래 쓰면 이게 또 자명 아닌가? 그래서 혼자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혼자 계속 이러고 있어요 가족한테도 아니야 이게 싼 거야 이게 남는 거야 막 이렇게 계속 혼자 계속 변명하고 있죠 그럼 이게 속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에고가 자명찜찜 신호를 같이 누르니까 복잡해요 이때 에고 스탑 몰라 하고 참나의 현전을 딱 느끼면서 일체를 복공으로 보면서 그래도 자명해? 그러면 에고들의 소리가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참나의 자명은 더 증폭돼 있고요 에고의 자명은 힘을 확 잃어요 아예 안 사라졌더라도 자기가 알아요 사실 여러분 진짜로 참나 현전 상태에서 복공의 관점으로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면요 자명찜찜 신호가 선명해집니다 자명한 건 힘이 커져 있고 찜찜한 건 힘이 줄어들어 있어요 이 짓을 안 한다니까요 에고가 막 울릴 때 번잡할 때 몰라만 하면 보이는데 몰라를 안 하면서 분석을 하려고 해요 왜? 사고 싶으니까요 에고의 자명을 응원하면서 양심 분석을 하려니까 됩니까? 저는 참나의 소리인지 욕심의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욕심의 소리일 겁니다 욕심에 이미 끌려 계시니까 그게 모르겠어요가 되는 거예요 막 난 이 사람하고 너무 사귀고 싶어요 막 그런데 관계가 막 얽혀서 나는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알아도 난 너무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합리화되면서 그쪽으로 모아지지 않겠어요? 상대방이 싫다는데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다 살인도 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갖고 싶어요 네 사람은 싫대요 그럼 이제 요즘은 막 연애를 해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막 살인하고 난리 아니죠 시대가 얼마나 중생심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도 이겁니다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참나 현전과 벗공의 관점이 아니면 우리 마음이 컨트롤 안 돼요 힐링으로 될까요? 명상으로 그 막 사랑한 사람을 잃은 사람이 막 절에 가서 이러고 있으면 아 영원히 맑아졌다고 내려올까요? 내려오다가 다시 화납니다 산에서는 맑았어요 이제 모든 걸 잊었습니다 무소유로군요 하고 내려오다가 애인한테 전화 한 번 했는데 카톡을 보내봐요 괜히 내려오다가 나 이제 초연해 잘 지내 하다가 계속 일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가서 대문 두들기고 상상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인데 드라마를 많이 보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작은 일로 다시 촉발되면 다 날아가요 아까 명상 왜 했니? 하긴 그렇죠 적절한 다이어트는 폭식을 부르죠 그러니까 이 마음도 괜히 눌렀다가는 팍 터집니다 영수철 같아서요 괜히 어설프게 눌렀다가는 팍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욕이 누르는 게 돼서는 안 돼요 지게가 눌러서는 안 돼요 누르면 폭발해요 여러분 반드시 나 요즘 계율 많이 지켜 그러면 파괴의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다 누군가 하나 딱 만나면 터져버립니다 이상향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난 마음 고요해요 제가 군대 3년간 있을 때 그렇게 고요했어요 영혼이 맑아지고 여군들이라고는 잘 안 보여요 아무튼 있긴 있다는데 잘 안 보여요 남자들만 보고 살잖아요 진짜 영혼이 맑아집니다 늘 말씀드렸죠 제대하고 신촌 딱 오니까 신촌 지하철역을 내리면서부터 유혹이 시작되더라고요 포스터만 봐도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딱 알았어요 하나도 어디 안 가고 다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분명히 그 직전에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가라앉아 있었던 거예요 눌려져 있다가 조금만 희저우니까 속에서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어디 안 가고 다 있더라고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벚꽁도인들은요 가라앉힐 수도 털 순 없어요 왜 이걸 육바람에 안 쓰면 안 털려요 이거 전문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은 되게 벚꽁도인도 이런 거예요 탐진치의 직면에서 이게 참나의 작용이다 하고 내려놓는 데 달인인 거지 사실 올바른 방향으로 처리하는 데 달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벚꽁도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 이렇습니다 직장 상사가 아무리 꾸지더라도 이분한테 타격을 못 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 처리를 더 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최악이죠 여러분 막 상사가 진짜 이 친구가 주변 인간관계도 이상하고 직장 내 문제를 일으켜서 지적했는데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 하고 듣고 있다면 무섭지 않나요 웃으면서 나갈 거 아니에요 최악이죠 소시오패스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잘 처리하는 방법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법을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참나 안에 이미 답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참나 안에 이미 답이 있어요 그런데 참나 전문가인데 참나 안에 이미 있는 답과 그 능력으로 능력도 이미 있어요 이치만 가르쳐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참나는 능력을 대주지 참을 수 있게 능력을 대준다고요 그거 끌어다 쓰면 참는 거예요 이걸 못 끌어다 쓴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법공도인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아까 수신결 저자 보조수님도 일 마쳤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일 마쳤다고 하면 안 돼요 그 일 마쳤다는 거는 예쓰지 않아도 선정과 지혜가 흐른다는 점에서 일 마친 거지 예쓰지 않아도 육바람이 흐른다고는 안 했죠 그럼 그게 아직 일 마친 게 아니죠 한 레벨 올라가는 얘기밖에 안 돼요 더 올라가려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친절히 써놨어요 대승기 신론에서 어떻게 일지보살 되는지 그것도 더 보시죠 그래서 진리의 본성은 항상 안정되어 있어서 어지럽지 않으니 선정바람에 닿고 진리의 본성은 광명하니 자명하다는 얘기죠 무지 즉 어둠에서 벗어나 있으니 여러분 참나가 모른다는 느낌이 있을까요? 참나 자리에 참나는 늘 자명하게 알아차립니다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참나는 자명한데 여러분은 의혹 속에 빠져 있고 어둠에 빠져 있고 혼침에 빠져 있죠 무지에 빠져 있고 이거를 참나랑 계속 지내면서 털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나가 알고 있는 법공을 나도 알아냈듯이 참나가 알고 있는 구공의 진리 선악의 기준을 나도 같이 알아내면 여러분은 인간 중에 가장 선악에 대해서 꿰뚫어본 인간 가장 화엄경에서 찬양해 주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즉 일지보살 십지가 최고겠지만 일지만 들어가도 찬양해 줍니다 이 인간은 이제 인간의 길을 알아버렸네 선악을 알아버렸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영성지능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선악지능이에요 선악지능 명상에 잘하고 귀신 잘 보고 신기라 그러죠 그게 영성지능이 아니고 영성지능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아는 지능입니다 그걸 알아내려고 아공, 법공을 다 끈 거예요 그런데 법공에서 멈춰버리면 구공까지 못 오면 선악은 영 모르고 끝나버린다고요 그냥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녹여내기만 잘하지 선악은 판단을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법공도 지혜니까 참나의 현전으로 녹여버리고 법공의 관점에서 참나의 작용으로 깨달아 보는 것도 일종의 녹이고 또 이런 현상계를 녹여서 승금으로 정화시키는 연금술적인 작업은 돼요 왜? 이거 탐진치 덩어리였는데 내 마음에서 녹여서 참나의 작용으로 승화시켰잖아요 이것만 해도 되긴 하죠 그런데 이걸로는 선악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녹여서 제대로 정화해서 승금을 내놓으려면 육바람일까지 딱 거기다 투영해서 내놔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옵니다 아주 전단계에요 법공은 자, 좀 더 가볼까요? 수신결 내용 이미 일주보살이 되가지고요 일주보살 얘기입니다 망념이 본래 텅 비었으며 마음의 본성이 본래 청정한 것임을 도노하였으니 그 다음부터 닦음은요 일주보살은요 보세요 도노하였으니 악을 끊어도 끊은 바가 없으며 여러분 마음의 탐진치가 악을 일으킬 때 악을 끊어도 그 또한 참나의 작용이었잖아요 원래 악을 끊어도 끊은 바가 없으며 선을 닦아도 아니 그것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이니까 본래 공하니까 선을 닦아도 닦은 바가 없다 이 정도 알고 닦는 게 참다운 닦음이며 참다운 끊음이다 어려운 말인데 좀 느낌 오십니까? 우리가 육바람을 보세요 아니 참나를 드러낼 뿐 나는 자, 이 참나의 뜻은 오염이 없어라는데 에고는 오염이 있어요 그러면 악이죠 악은 끊어야 돼요 악은 끊어야 되고 오염이 없으면 선이니까 선은 드러내고 악은 끊어야 되는데 이 작업은 부지런히 하되 사실은 내가 뭐 선을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악을 끊은 것도 아니다 그냥 참나가 드러났을 뿐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 이게 무상 지계고 지계바람이래요 악이란 놈이 나 밖에 따로 있고 선이란 놈이 또 따로 있어서 선을 불러다 악을 물리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에는 집착하는 지계 에고의 지계밖에 못 닦고 그래서 내가 개율를 많이 지켰다 개율이 악을 끊었다 라고 인식하는 만큼 유량한 공덕은 있겠지만 이건 무량 공덕 닦는 법이라서 그냥 본래 오염이 없는 내 마음이 밖으로 에고의 세계에도 드러났을 뿐 지계바람이란 그쵸 그러면 선을 하고 악을 물리친 건 맞는데 현상계적으로 볼 때는 참나 입장에서 볼 때는 참나가 드러난 것 뿐이니까 선을 닦았다고 하기도 그렇고 악을 또 끊었다고 하기도 그렇다 왜 악도 본래 참나의 작용이었고 선도 참나의 작용일 뿐이니 참나가 온전히 드러났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참나를 온전히 드러낼 뿐이지 내가 선으로 악을 때려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에고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참나의 관점까지 알고 보면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다 다 이거는 불성의 나툼이지 탐진치도 불성의 나툼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탐진치도 불성의 나툼이 악도 사실은 참나의 작용이에요 탐진치도 참나가 없이 어떻게 오이소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악도 참나의 발생인데 참나가 저급하게 구현되다가 고급지게 구현된 것 뿐입니다 참나가 치우치게 구현되다가 참나가 알맞게 구현된 것 뿐이에요 악이란 놈을 버리고 선이란 놈을 새로 구입한 게 아니라 그냥 참나가 드러난 것 뿐입니다 다 알맞게 드러나기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치우치면 악이 돼요 악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으로 한 것도 악이 돼요 자녀한테 사랑을 과하게 한번 줘보세요 자녀가 당장 집을 좀 나가겠다고 할 겁니다 죽겠으니까 이해 되시죠 나는 악이라고 못 느껴요 너무 막 내 새끼가 너무 나 같아서 해줬을 뿐인데 자녀는 나가겠다고 합니다 죽겠다고 숨이 막힌다고 그러면 이게 이게 이런 게 제대로 된 선악 공부예요 나는 선인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악이라고 느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 참나 자리로 돌아가서 안 보시면 안 돼요 알맞게 참나가 참나가 자명하다는 선까지만 알맞게 드러낼 뿐이지 선을 했네 악을 끊었네 라는 말도 사실은 부차적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 정도 알고 닦으시냐 이거죠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고 닦아간다는 거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모르고 선은 해야 되고 악은 하면 안 되고 이렇게만 알고 있는 이 율사들은 선을 내가 선만 많이 하면 천국 갈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소리입니다 성령이 드러나야 천국 가는 거지 네가 생각하는 선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런 논리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렇게 제압하지 마라 이 소리도 아니에요 그냥 집착하지 마라지 이 소리는 뭐냐면 부지런히 악은 끊고 선은 쌓아야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게 본래 다 공하다는 것도 알고 이게 모두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것도 알고 가라 이 소릴 뿐입니다 자 금강경 얘기도 가보시면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 아실 겁니다 금강경 보세요 수보리요 보살은 보살은 응당 법에 집착함이 없이 법은 오온입니다 오온에 집착함이 없이 오온 그리고 육군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오온 육군에 집착함이 없이 보실을 해야 된다 이른바 색 색 색 색에 집착하지 마라 소리에 집착하지 마라 색 성향 미촉법 육군이 다 나오죠 육군의 작용들이 육군의 대상들이죠 지금 이것들은 색깔 소리 우리 여러분 마음이 대상화하는 게 뭐죠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그리고 어떤 법칙들 정보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집착함이 없이 보실을 해야 된다 수보리요 응당 이와 같이 형상의 집착함이 없이 보실을 해야 된다 왜 그런가 만약 보살이 형상의 집착함이 없이 보실을 한다면 그 복덕은 무량하기 때문이다 참나의 작용 공성을 드러내는 보실을 해야지 오온 애고의 작용에 집착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누군가한테 뭘 베풀었다 하는 거기서 오는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보답을 바라는 욕구들을 가지고 한 보시는 한계가 있다 공성을 드러낼 공성 안에 이 탐욕 없음을 드러낼 뿐인 보시가 무상보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강경의 핵심은요 일체의 형상이 참나의 작용인 줄 알아라 이걸 하나랑 즉 일체의 형상이 형상이 아닌 줄 알면 열애를 본다 하는 고주장 하나 이게 법공을 깨달으라는 소리고요 법공에서 멈추지 않고 구공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구공의 핵심은 얘기하지 않아요 금강경이 금강경은 사실은 일주보살들이 딱 보기 좋은 경입니다 왜냐 일지만 돼도 금강경에 공성 안에 육바람일 들어있다는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금강경은 반야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은 일주보살용 경전입니다 즉 법공을 깨달은 도인한테 육바람일로 나아가라고 가르치는 경이에요 금강경 어때요 그러니까 금강경 핵심 가르침은 일체 형상이 금강경 핵심은 다 벚꽁만 얘기하니까 이거예요 이 펜은 펜이 아니기 때문에 펜입니다 뭔 개소리일까요 펜은 펜이 아니라서 펜입니다 이름이 펜인 겁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피하시겠죠 그냥 뭔 소리일까요 자 이 펜은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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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참나랑 공성과 분리돼서 독자적 실체를 갖고 있는 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펜은 펜이 아닙니다 독자적 펜이 아닙니다 내 참나의 작용으로 펜이라고 이름 붙여진 존재로써 내 생각감정 우감의 작용으로써 펜이기 때문에 이 펜은 펜이 아니고 이름이 펜인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펜이 된 겁니다 이 얘기만 주장창에 있는 게 금강경이에요 조금만 잘못 이해하면 멀리 가버립니다 벚꽁에서 딱 알맞게 끝나야지 조금 더 멀리 가면 이거 정확히 푸는 분들 제가 잘 못 봤어요 금강경 논리를 그래서 열혜는 열혜가 아니기에 열혜입니다 계속 이런 소리만 하는 겁니다 열혜는 산은 산이 아니기에 산입니다 이 소리에 산은 독자적으로 나 밖에 존재하는 독자적 실체를 가지는 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은 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나의 작용으로써 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나의 작용으로써 산이니 이름이 산인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산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기능하는 겁니다 이 소리만 계속 있어요 금강경은 정말 쉬운 경전입니다 이 한 큐만 이해하면 지겹게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경전이에요 아 알겠어요 벚꽁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끝까지 벚꽁 얘기만 하네요 그러다가 딱 한 번 이제 구공으로 확 치고 올라가 딱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이 벚꽁 안에 이미 논리가 들어있는 거죠 현상계의 모든 전제는 참나의 작용으로써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벚꽁에서 구공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설명해 줘요 연결은 돼 있는데 구공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이 그겁니다 여러분 금강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뭐죠? 응 무소주 생기심 응 응아름 자 응 무 소 주는 주가 머물주 자이기 때문에 이건 집착으로 번역하시면 돼요 집착 응당 집착이 없이 생 그 마음을 나아라 자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벚꽁이에요 벚꽁이면서 구공으로 나아가게 가르쳐줍니다 자 왜 벚꽁이냐 벚꽁의 논리를 다 알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체는 공해요 이 펜도 공해요 근데 공하기 때문에 펜이에요 그래서 이 펜은 펜으로써 제 기능을 다 할 겁니다 펜은 본래 펜이 아니기 때문에 펜이에요 참나의 작용으로써 펜이에요 독자적으로 펜이 있는 게 아니고 왜? 참나의 관점에서 보면 이 펜 또한 내 생각감정 오감이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럼 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내 마음 안에 있는 펜을 가지고 나는 내 마음 안에서 이 펜의 공식대로 이 펜을 잘 활용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펜은 펜이 아니라서 펜이듯이 여러분 생각감정 오감도 그걸 안 내면 안 돼요 본래 공한데 공한 줄 알면서 마음을 내라는 겁니다 공한 줄 알면서 마음을 쓰고 살아라 공한 줄 알면서 오원과 육군을 쓰고 살아라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왜 구공으로 갑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시하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게 보시랑 만나면 구공이 돼요 자 보세요 응당 집착하지 말고 일체가 공한 줄 알되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게 뭐죠 보시를 내라 지게를 내라 인욕을 내라 정진을 내라 이 소리입니다 육바람일이 본래 공한 줄 알더라도 육바람일을 공한 줄 알면서 육바람일을 계속 해라 그게 뭐예요 닭대 닭금이 없이 닦아라 그러니까 금강경 논리랑 다 통합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단순한 법공이 아니라 법공을 알았으면 구공으로 나아가라예요 구공의 핵심이 나오진 않아요 금강경에는 근데 구공으로 나아가라는 말을 합니다 중생을 구해라 구하되 구한 중생이 없다는 것도 알고 구해라 닭대 닭집 닭금 없이 닦아라 이해되시죠 보세요 읽어볼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수보리요 여러 보살 마하살들은 응당 이하같이 청정심을 내는 것이다 응당 색깔에 집착하여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색성향 미촉법 애고가 대상으로 삼는 모든 것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뭐로 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하는 건 참나의 작용인 텅빈 공성이라고 알면서 말면서 마음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응당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안에는 보시하라 인욕하라도 들어 있어요 금강경에서는 육바람일을 다 얘기해 주진 않아요 하지만 보시하라 인욕하라는 걸 강조하고 제목이 뭡니까 금강 반야바람일경이거든요 금강 반야바람일경이에요 원래 금강경 이름이 여기서 금강은 벼락이라는 뜻입니다 다이아로도 풀지만 원래는 벼락이에요 벼락처럼 어떤 번내건 반야바람일 뜨면 다 부서진다 해서 반야바람일을 찬양한 경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벚꽁 도입만 되면 선정바람일의 기초를 두고 벚꽁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체 만물이 그 만물이 아니기 때문에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벚꽁 도인의 금암물이라는 걸 알고 살아요 벚꽁 도인의 힘은 반야바람일에 있다 해서 반야바람일을 찬양하되 그 반야를 가지고 구공까지 밀고 들어가게 가르칩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보시하라 지게하라 그게 보시 또한 공한 줄 알고 보시의 마음을 내라 지게 또한 공한 줄 알고 내라 육바람일 써서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할 중생도 원래 없다는 걸 알고 구제해라 참나의 관점에서 늘 보면서 육바람일을 닦아라 이게 구공의 맛이에요 구공은 단순히 현상계에서 육바람일 옳다고 알고 닦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아시겠죠 그냥 계율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아주 뿌리를 받고 살다가 성령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서 성령 안에 있는 지혜와 자비와 능력을 밖으로 드러낼 뿐이지 내가 따로 닦는다는 것도 없는 그런 닦음을 닦을 때 여러분이 육바람일을 깨달았네 하는 거고 보리심을 바랬네 하는 겁니다 어렵죠 구공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단계가 있는데 양심 분석 조금 하고 양심이 내가 자명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닦을수록 어려운 게 209입니다 또 1지가 환희에 빠져 있지 2지 3지 가면요 굳이 10지가 더 어렵다는 게 이 육바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 비로자나불처럼 하나님처럼 드러낼 수는 없거든요 왜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 개체적 관점에서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도 퍼펙트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찜찜함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고수가 될수록 사실은 더 찜찜한 것을 잘 알아요 하수들은 찜찜한 것을 몰라요 하나 잘해주고 다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100번 괴롭히다가 한 번 잘해주고 잘해준 것만 기억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진짜 잘했는데 하고 또 반대로 남이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하면 한 번 못한 것만 기억합니다 사람 못 쓰겠더라 이렇게 엉망해요 기산이 이게 딱 균형 감각을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우주적인 사건인지 아세요? 그게 일지보세요 일지는 균형 감각을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애고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게 더 많지 하는 걸 알아요 그렇죠? 항상 균형을 안 놓쳐요 그게 일지예요 일지 이하는 육바라미를 잘 따진 것 같은데도 틀어져 있어요 왜? 아직 닦음 없는 닦음을 닦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원만하다고 못해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닦다가 아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참나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오늘 이거 하다가 다 닦았네요 어떠세요? 좀 느낌 오세요? 어떠세요? 좀 느낌 오세요? 어머니 sobre진 않을까 감사합니다.